음 음 떡볶이 좀 힘들고 야식 먹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인정아 근데 이근아는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고 나머지 소리를 돌릴까? 많이 피곤하지, 이근아야, 이제 어, 이번엔 단호박으로 많이 피곤하다는데? 음 솔레하는 거 옆에서 볼 수 있어요 어, 한 번 볼래? 그러면? 네 어, 나 하는 거 한 번 봐봐, 그러면 롤바타, 그니까 나 하는 거 한 번 봐봐, 한 번 그런 거 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런 거 잘 잘한다고? 자신 있어요, 이렇게 한 10시간 연속으로 한 번 해봐야죠 아, 실력 차이 너무 심하네요 아, 실력 차이 너무 심하네요 어, 내 친친구가 좀 많이 좀 초라하네 어, 내 친친구가 좀 많이 좀 초라하네 어, 뭐 언디 가도 되고 미디 가도 되고 탑 가도 되고 정글 가도 되고 뭐 다 가도 되니까 미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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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긴 한데 너무 개겨 나한테 존나 개겨 존나 개겨 앞에 연장 있어요 다리 올리고 가려고 편하더라구요 너 화면 안나와? 좀 나오게 조금만 빨리 잡히네 어 여기는 빨리 잡히되게 니가 생각하는데보단 좀 빨리 잡히지 배고픈가본데 아니야 너무 많이 주면 안돼 오늘도 다 줬어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해서 안돼 살 너무 많이 쪘어 생년에 성장이 너무 빨라 지금 룩박이 이운님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어 나 2티어가 지금? 음 음 자 추천한번 짓다드리고 음 자 추천한번 짓다드리고 음 음 미드 갈게 미드 갈게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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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물 돌려놓고 가면돼 아 플러스 5시냐? 시간이 길었네 아 아 미드 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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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일단은 옵션 창을 어떻게 켜지? 그런 방법 믿는데 아 피즈? 아 카라덴 장대로는 괜찮지 그래도 야수 무슨 생수지? 죽음은 바람과 같지 늘 내 곁에 있으니 야수 어서오죠 그럼 뭐해 쒸발 무소밖에 없지 뭐 미드 미드는 뭐 쒸발 나 미드 특패는 벌었어 특패도 잘하긴 하는데 야수오가 더 재밌어요 리븐도 하긴 해야되는데 좀 배운다 하면 하지 일단 이거 한판하고 자야될깍이야 오늘 너무 늦긴 늦었어 정글에 어서와라 권일러님들에게 생각해 감사합니다 한판은 두펴로 3년 전생해서 왔었죠 곧들 갈때 보폐가 좋아 뭐냐 미드이지냐 어 사과목이 어서와 잠실김목음이 어서와요 미디진듯 탑 카사리네 페이커충이 너무 많아 페이커충이 미디진듯 탑 카사리네 미디진듯 탑 카사리네 장막에 다 막히잖아 이즈스킬 럭스 총명 빠지네 룰바타 룰바타 니가 좀 시키는대로 하시는거 지금 정글랜드 하는거 정글랜드 훈수 훈수 룰바타 니가 좀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파밍하고 이런거 있잖아 이즈 룬이 AP면은 W를 막아 W가 존나 아파 비전이랑 W 비전평도 좀 세냐? 그냥 비전이 엄청 세 비전평? 비전평 말하는거지? 네 비전평 존바지지? 궁이 존바지지 궁이 궁 비전 W하면 죽잖아요 추천 너무 없다 아까 23,000명정도 냈었는데 아까 우리 한결같은 한타님 더러님 비일방정식님 감사합니다 아비치님 노리진님 감사하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해요 이건 할 필요없지 노트님 감사합니다 박도엠님 쏭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린우님 감사합니다 카주라님 감사합니다 찐빵쿠르님도 감사합니다 야스오가 좀 괜찮아 진짜 탈진 스마트키 쓰시죠 아님 그 바로 탈진은 써야지 마이 때문에 마이 마이 마이같은 때는 죽네 약하잖아 근접 붙는데나 넘지않아 야스오가 약하잖아 붙으면 제드 야스오 제드 마이같은 때는 마이 약하잖아 마이한테 그래가지고 바람을 따르되 뒤를 조심해라 속도 마우스 안 바꿨지 속도 네 괜찮다고 키는 많이 바뀌었어 이건 됐어 광주구 이겨낸님도 광주구 나왔어 네 어 광주구님 감사합니다 많아버려 넌 추천해 인마 마이 공 쓰면 탈진 씹히는게 아니라 이송만 씹히는거지 마이 공 쓰면 탈진 씹히는게 아니라 공 이송만 네 이송만 근데 데미지는 감소되는거잖아 입사균은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네 의자 내렸냐 왜 이렇게 무편하지 기분탓인가 최대한 놀렀을텐데 의자 좀 낫더라고 응 나저 이상해 이어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럼 정신 이거 씨발하면 너 아무것도 하더러 안 봐구 카사디니 탑 카사디니 버블은 좀 오바지 나에게 선행은 사치일 뿐 평탄은 W가 아프기 때문에 Q로 각각 모두 견제를 해야 돼요 뭔인지 알지 어? 저게 X 빠져 AP AP 그러면은 근데 좋은게 붙으면 그냥 죽는 거니까 아래 블리치 무시하고 라인 밀죠 라인 일단 밀어요 일단 밀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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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런거는 계속 들어가서 밀어주세요 아 진남못해는 실패하는 일이 없네 아우 실패하나 푸쉬에 막 들어가요 보여주지 말고 이럴때는? 왜? 그냥 안보여주는게 좋죠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갔던거 안맞이 이럴때는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라고? 맘에 진거야 아이고 지금 붙이면은 무조건 이래요 그냥 에이지잖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우 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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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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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나 집중하나 아이씨 야키야키야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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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키야키 탈진탈진 탈진 아니 탈진 아이고 아이고 전배 아이고 아이씨 어떻게 되겠어 근데 사람아이네 어헉 아아 아이씨 아니 아이씨 아이씨 탈진 스마트키만 써야돼 그래서 아 그래서? 탈진은? 방금 쓰면서 멈췄잖아요 한 번 더 클릭해야 해서 그래서 무조건 써야되는거에요 이즈사람 아니지 않냐? 어 근데 라인이 좀 안좋네 마이 때문에 마이 높으래 이즈도 스펙 안좋은건 아니어도 딱 괜찮을지 정도면 일단 이제 붙으면 잡으니까 이즈 리얼 이어 씨발 씻었어요 그니까 근접 원거리 원거리 평타치고 이즈 딱 붙으면 돼 다행히 이 칼 정말 즐겨 보져도 오 W를 자리 막네 해보니까 W를 막아야 돼 W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어.... 나 우리 CS님 정말 잘먹어 진짜로 탑탑탑탑탑 타시 하죠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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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바로받 организ Iowa 대단히 fing대로 갔나? 아니 아니 왼쪽 루트로 일단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상황 봐봐요 안 보이잖아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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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직선으로 빨리 빨리 문도는 뭐하는데 씨빨새끼 정신인가봐 먹지말라고 해서 할람네 족같으세요 나 지금 바로 돌아가야될 것 같은데 아 나 미니... 아 근데 미니언은 어차피 괜찮아 푸시, 푸시 겁나 내리네 이지려 지금 연운해다가 저기와가지고 노도란이야 노도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아 아이고 쭈배님 어? 그렙 막아요 W로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좋은데 그렙그렙 왼쪽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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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치가 올라와 쭈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쭈배님 500개 감사합니다 아 못봤어요 아 500개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 불리한게 큰거를 쭈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씨발 웨이브 씨발 막타맞춰 아냐 아냐 이거 밀어야돼요 밀어야돼요 왜냐면은 안 밀면 다음라인까지 안좋아서 아 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상하네 게임이 나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냐 나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냐 나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 때 템 누르지 마시고 파이어 가요 인도우가 뭐지 하고 있어 인도우로 막아야죠 김보겸싱더 리신한 리신도 먹을건 있어야지 그 화면을 자기를 가운데 놓지 마시고 일단 적이 무조건 다 보이게 나에게 사은행은 산지 불강이긴 한데 어? 아니 따라가자 위대 타고 가가요 가가요 죽인다고 했지 많다니까 방금 타고 들어가 들어가고 그랬냐 야속좀 해 원래 진짜로 오늘 좀 극혐이긴 한데 이틀만에 게임 해가지고 야속은 스틱 붙었잖아 그때부터 실수도 안 놓쳐 리신이 슈퍼도 너무 좋아가지고 위대할도 말은 없어 그가 저거 어떻게 안될걸 구간이 이틀만 좀 이틀만 이틀만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이틀만 있었으면 잡았지 저런거는 기회를 막 주지 말고 이거 뭐야 이 ㅅㅂ 친대끼인가? 블리치 아래? 블리치 아래 왔어요? 어 돼지겠다 저거 궁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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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아니 근데 가만히 잡아줄게 오! 작골타고 작골타고 전멸 아 럭스 뭐야? 럭스 시바년아 병신이네 이새끼 아 럭스 뭐해 럭스 작골 2개 했다 야 이 병신아 야 이 병신새끼야 일부러 저러는거 같은데 고이토를 해줄수도 있어 내가 보기엔 그래 맞아 일부러 그러는거여 병신이 아 병신새끼인가 아 병신이야 배인충 사고칠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내가 아 진짜 이렇게 터진적도 없다 최근에 아 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기랄하네 이제 또 이제 럭스에 이제 럭스에 이제 럭스에 이제 럭스에 이제 럭스에 럭스에 나 아직도 이길순 있어 아 죽이 낫박치기하네 배놓고 걸어오네 이새끼 장덕 장덕 장덕으로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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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제대로 하자 대리할게 인자로 슬슬 이제 아프네 방해 걱정 나오니까 이렇게 EW 막 블루씨에 둘러들어 블루씨가 아니고 딱딱으로 어떻게 마이크 콜라 마이크 마이크 펫트 어 ㅈㄹ ㅈㄹ 아 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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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특히여서 스탯틱부터 좀 아 럭스가 병신지되가지고 지금 계속 서포트 먼저 옆에 가있어 테인이 막 가라 했나본데 네 명이 우리의 두세 장식잉 아니에요 그 물량 많이 사는거 별로 안좋아였을거같아 왜 김보금씨 더틴 퍼빙 하려면 내가 원래 늑대가 다 뽑았거든? 원래 막 한 두개씩만 사는거 좋아해요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도와줘 이길 끝까지 간다 도와줘 좀 개새끼야 하아 미친 럭스다 럭스 내 친구들 럭스 못쓴는 애가 있는데 존나 짜증나 럭소프트 이러면은 쓸모없잖아 럭소프트 그 씨발 그 W 그 2병짜리 그 나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댓글리 다니고 거기 씨발 너 트로픽이지게 뭐야 이 씨발 트로픽이야 그냥 그거 그냥 트로픽이야 트로픽 자체가 그냥 내가 뭐지 트로픽이야 이거 자체가 아 존나 빡세네 세기저킥이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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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춰 아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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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왁을 타리었습니다 뭐야孟과 안약이 나kte X2 잡아 잡아 Bomb 맞춰봐 맞춰 음파 맞춰 UPA 아 진짜 CZK 너만해 해 Excel 했지 아.. 아.. 어.. 위에 카사 잘 달았지? 음.. 아직도 이길 순 있어 아니.. 아 뭐해 씨발 마이 새끼.. 베인 새끼는 다 키인데 씨발 이거 봐야 돼 아.. 럭스 부가 피지 아.. 럭스 부가 피지 아.. 정글 하면은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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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기 때문이야 이거 진짜 남탄하는게 아니라 좀 그런거 좀 있었잖아 니가 봐도 좀 심했죠 어.. 이럴땐 진짜 헤드립각이지 일단 그냥 나머지 와드사고 그냥 망토 알게 일단 고객님 혹시 모르니까 대거 아니 대거 안나오는데 무한해 대거 어 그러니까 망토부터 어때 망토 아니 별로 안좋다 안좋아 친명탈 때문에 이거만 떠는데 물어보니까 아니래 저게 좀 이거만 뭔가 멜롲class 아.. посмотрим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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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튀어나오는거니 이거 흠 흠 다 죽었다 똑같은 새끼 럭스 시바의 새끼야 죽같은 새끼야 진짜 잘 죽었다 아 시발라마 아 이 게임 진짜 존나 알반네 평소였으면 개쌍용했었구나 진짜로 너 있으면 이거 안하는거야 진짜 미친놈들이야 이거 아 정신병자들 이어가지고 막지도 않고 이 시바 평신들이고 나 이틀동안 야스오말 해가지고 존나 실력이 늘었단 말이여 야 대인아 이틀 틀지마 존나 못하네 이 시바랍 저 타고 갈 수 있을까 너무 빨리 야 이거 가보자 리신아 리신아 와봐 맞고있어 맞고있어 아이쿠 야 안대만 때려요 두대 이승까지 경고 DAY 아 이런게임 나온지 진짜 오랜만이다 하필 입안 그룹판라가지고 럭서포 럭서포 한다면 나 찢어버린다 누구든지 걸리기만 BF 가고싶은디 망뚱 알게 어차피 상관없으니깐 잘하면 잃을거같은디 대반 좀 심하잖아 여러분들이 봐도 평소 게임보다 심하지않고 보이트롤라 가야도 록스가 또라이였어 이거는 다행히 시야성은 갔네 안갔으면 배드립 가기가 진짜 힝힝힝 힝힝힝 지금 토남 파는거 아니지 시기상조고 랩하는게 낫지 랩하는게 낫지 랩 랩 살려줘 아 진짜 너무하네 럭스 진짜 러브 차이가 많이 났네 럭스는 심하긴 했으면 무려와가지고 럭스 으 benefiting 럭스는 시기상 corporal 수아 럭스는 사람 retail 럭스Z 워시땄니 왠데 럭스 저거 안걸려 형도 막아 정신병자들아 좀 마아 정신병자들아 미쳐가지고 다들 너무 빠르네 응? 저거 안찰네? 차야! 차야! 아이씨 말아봐 그렇지 아 ㅈㄴ 맞네 어 윗히만이 달아? 바람을 따르되 뒤를 조심해라 아야야야야 케이틀한테 대결이 빵구난번데 와 너무하네 케이틀한테 대결이 빵구났어 ㅅㅂ 아 베인은 개충이고 베인은 베인 너무하고 아 ㅈㄴ 너무하네 아 ㅈㄴ 너무하네 아 ㅈㄴ 너무하네 아 와 오 문도 꽁꾸리 잘하고 있네 비보 나왔다 무시하니 그래도 있잖아 야수호가 임패에다가 좀 다운을 모른다고 한방에 있는 챔피언여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한방, 두방, 세방, 네방 세방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몸이 약하긴 한데 카사 된다고 나머지는 힘드면 다 사라질 때 흔들shot 흐름 흠 쟤 네 명 쟤 쟤 쟤 쟤 쏟 안 쳐달라고 서름도 안 쳐, 씨바놈들이 이렇게 안 쳐다보니 임피아 떴어 어, 테마 잘 나왔어. 어떡해 그래도 이 자본책은 원래 21분 정도 되면 되게 잘 된건데 나 뭐해 이런거같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지 니가 봐도 저 팀도 이상 이상하게 하는걸 봐도 이거 형 리신이랑 나만 잘하면 이길거 같거든 문도 못박은 돼주고 게임 봐라 ㅅㅂ 게임 봐라 ㅅㅂ 마이가 너무 세 지금 마이가 습삽슬 쳐먹어가지고 야수가 힘들구나 앨벌 뛰고 한번만 없애버려야지 그치 일단은 마이란 말이야 잎석윤 그저 떨어지기만 했는데 그치 먹지 마이크 이 새끼야 ㅋㅋㅋㅋㅋ 방랑자라고 키를 잃은것 다행이다 나 다 먹는다 이 새끼야 저같이 새끼야 이길 끝까지 갑니다 이길 끝까지 갑니다 저같은거 같던데 레이프하던데 포샵할거 같던데 포샵할거 같던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에이구 럭스 새끼야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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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을 때 문도가 좀 멋져주면 돼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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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 하나 망가지는 손실 민병대부터 사야될거 같은데 아 아 민병대 신고 왔다갔다 해야될거 같은데 아니 아니 럭스 템 봐라 방출봉 저걸 푸셔버려주세요 흐흐흐흐 흐흐흐흐 저기 흑상종입니다 아 룻이서 일단 이거부터 가죠 일단 안 죽어야 되니까 어 엑재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기 어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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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도망치지 않는다 에이구 에이구 에어시비 에 비 forums 에이구 에이구 에어시비 에 rook 에이구 에이구 에트 에어 에 ink fet 병순이네 병순 야 니포지나 좀 해라 와 걔 병신인가봐 록순은 아아 병신인가봐 진짜 아 지금 병신인가봐 솔직히 병신이 많이 했잖아 아아 아니 공익게임 하던지 라임 타투자리 다 대지고 아 참 끌어봐 이거 어? 아직도 일수있어 내가 보게 아직도 일수있어 진짜로 한탄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아래로 아래로 왼쪽 아래로 어? 아 까비야 근데 있어도 비전이 있어가지고 이거 3컨템째 그냥 이미 위명대 히드라가 좋지 않겠냐? 히바보다 일대면 위명대부터 가라고? 신발이 나와요 몇시부터 이제 뽑아? 하.. 프리파밍이 하.. 예전에 저 8분에 인제 오픈해가지고 하.. 이겼어? 아 진짜? 어.. 프리파밍이 어.. 프리파밍이 진짜? 김치로 오픈 ㅈ 빠지네? 오 김치로 오픈 고겸아 집에 사람 초대 많이 하지마라 장기 떨리는거 같으니 아니라고 어? 벤지 벤지 어디야 나아 아이템 이 새끼들 멍청라인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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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될꺼 같애 지금 얼굴에다가 씨 아들이 아들이 그냥 이 3코넨째를 디엠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리드라로 막 궁 터질 때 그런거다 리드라 까지 그런거 그 계속 내가 오늘 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스타리라는데 아.. 길간시를 이 끝이 구했다 키바라 원래 엄청 넓어지기 과거보다 한 발 앞선虫 정신언 Grat 다고 잘 그냥 라인만 막아야돼 막다가 원딘는 뭐 지금 먼저 나가야 그게 아닌데 왕분 지우지 않나? 반응이 좀 괜찮지 않냐? 벤 또 끌려갈 사지 되게 저거 아니 씨발 이거 여기 터지면 터지는 거잖아 퍽지긴 안돼 저 개새끼야 저거 많이're not 어? 아니 뭐 해마니? 아야 프리즈 참으세요 어 어 아 아 아 존나생 마이크 지금 에일리즈가 사롯 될걸 지금 아 너무하네 아우 아우 알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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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바 아우 아우 럭스 개새끼 남아있으면 쌍욕 존나 패드립까지는 못하지 방송키고는 진짜 개아가를 존나 턴한다 진짜 아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럭스 남아있네? 럭스 있나 아직도? 럭스야 게임 왜하냐 이새끼야 어? 최선을 다하기라도 하지 어? 아 아 훈아 블러드 훈? 야이 개새끼야 너 중등이지? 아 이번주에 훈 들어간 새끼 걸리기만 해 너 훈차 들어가냐? 아니지 이번주에 이름에 훈차 들어간 새끼 걸리기만 해 개패거린다 아 개빡치네 아 존나 알받네 훈차가 들어가 아 아 아 아 아